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박윤경씨의 노래 꼭 한 번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공부한다고요? 아니지 여러분들은 여러 번 많이 공부를 하셔야죠 노래 제목이 꼭 한 번만이라는 겁니다 꼭 한 번만 자 이 노래는 빠른 디스코풍의 그런 노래인데요 물론 이제 전통가요풍의 노래입니다만은 키교를 많이 쓰지 않고 리듬 위주의 노래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알고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리듬 위주의 노래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? 빙고 네 발음입니다 발음 발음이 선명하게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표준 발음으로 해서 당신을 한 번만 한 번만이라도 발음이 이렇게 한 번에 튀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당신을 한 번만 발음이 무르고 느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을 한 번만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안 되죠 그죠? 그러니까 이 노래의 산뜻함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발음이 빨라야 된다 그죠? 당신을 한 번만 한 번만 이라도 이래야 리듬이 난다는 거죠 그죠? 네 그래서 빠른 노래일 때는 속단지장이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에서 속 빠른 노래일 때는 단 발음을 짧게 한 번에 하라 이겁니다 당신을 시작 당신을 네 이렇게 당 짧게 신을 바로바로 바람을 바로바로 붙입니다 이 윗입술에서 네 바람이 똑똑똑똑똑 떨어진다 당신을 한 번만 한 번만 이렇게 바로바로 떨어지게 당신을 한 번만 한 번만 이라도 둘 셋 넷 만나고 싶어요 재미있죠? 네 바람이 바로 똑똑똑 떨어지니까 네 노래가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10 여기는 박자를 앞으로 당겼으니까 당김 영어로는 싱크페이션이 되겠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이게 원래 정박자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좀 누즈해지는 네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현대가요에서는 리듬이주의 노래일 때는 이렇게 싱크페이션을 많이 쓰죠 만나고 싶 짠짜자짠 네 당겼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여기서 당기면서 요 떨어지는 것은 활강법 네 활강법은 영어로는 런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예쁘게 떨어지는 이렇게 다음 음으로 연결을 예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활강법이라고 합니다 싶어요 바로 떨어지니까 네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싶어요 하면 아주 부드럽게 안정감 있게 착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이 활강법입니다 그 다음에 쿵 생활이 그렇게 네 여기도 리듬이 짠짠짠 리듬을 살려줘야 되겠죠 생활이 그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커버기 그름이고요 생활이 그렇게 이렇게 해야 네 조금 신식 가다가 된다 신식이 된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흘러갔어도 네 또 짧게 해주고 난 아직 잊지 못해요 자 생활이 그렇게 흘러갔어도 네 흘러간 뒤집는 목 같은 것을 하나 주면 액세서리가 되고요 흘러갔어도 짧게 난 아직 네 여기서 어짜이라잣 이 리듬을 꼭 살려줘야 됩니다 난 아직 앞에 어짜 반박자 쉬는 것이 있습니다 엇박자 난 아직 잊지 네 이 자를 당겼으니까 당기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어 빙고 그렇습니다 당기면 영어로는 네 싱크패션 그랬습니다 네 난 아직 잊지 이거입니다 네 싱크패션을 할 때는 네 조금 이렇게 올챙이 춤을 한 번 춰주는 것도 괜찮아요 난 아직 잊지 못해요 이렇게 네 올챙이 춤을 한 번씩 추면서 이렇게 당겨주면 훨씬 더 율동과 그리고 노래가 딱 혼연일체가 돼서 네 이렇게 한조가 돼서 아주 노래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후렴으로 넘어갑니다 철없던 나의 자 짠짠짠짜짠 자 이것은 헛헛헛 네 사부름표가 연결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요 배꼽 아래 단전을 얻 얻 얻 그 개수만큼 이렇게 밀어서 그 음의 길이를 충분히 표현해주라 용어가 뭐더라 오호 페뉴토 창법이라고 그래요 페뉴토 그렇습니다 네 그 음의 길이를 충분하게 네 그래서 철없던 나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철없던 나의 이렇게 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은 전부 다 다 주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철없던 밀어줍니다 얻 얻 얻 다 밀어줍니다 철없던 나의 나의 가슴에 네 예시도 마찬가지로 네 엇 엇 엇 페뉴토 나의 가슴에 짠짠짠짠꿍 당신은 깊은 정을 남겨놓은 채 쿵 당신은 네 쿵 당신은 깊은 정을 정을 이건 한 번에 당겨줍니다 남겨 얻다 해라 네 이 리듬 살려주고요 남겨놓은 채 놓은 채 짜자자 이 리듬을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리듬을 잘 표현하는 거 리듬을 잘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렴에 제일 높은 하이라이트로 올라갑니다 쿵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네 자 역시 사분음표가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분음표가 연결될 때는 사분음표 하나하나를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그렇죠 금의 길이를 충분하게 밀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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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어로는 텐유토 그렇습니다 그래서 쿵 그렇게 텐유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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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텐유토를 밀어줍니다 쿵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네 끝자는 앞으로 당겼으니까 싱커페이션 네 써도 할 때 도도 당겼으니까 싱커페이션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짠짠짠 당신을 네 여기 당신은 이제 목가초마대로 들어오니까 써도 해놓고 호흡을 반드시 빨리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숨 쉬고 당신을 숨 쉬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 밑자를 당겼으니까 싱커페이션이죠 당신을 둘 셋 미워하지 않았어요 안았어요 나 끝까지도 되고 아니면 안았어요 네 났어요 뒤집어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끊는 것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네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는 게 좋고 만약에 끊는 것보다는 뒤집는 것이 나의 매력이다 우리 집안의 전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안았어요 나 이렇게 끝을 살짝 뒤집어주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나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딱딱딱 네 사부름표가 연결될 때는 무슨 창법을 쓰더라 네 이제는 더 이상 안 가르쳐주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뉴톤 너무너무나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너무나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너무너무나 이거 하고는 맛이 좀 다릅니다 그죠 자 자세히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차이를 느껴볼게요 넌 어 넌 밑에다가 없던 미엄자 받침이 들어가네요 어 이 미엄자 받침은 어디서 수입을 했을까 아 바로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무자에 초성글자 미엄을 여기에 복사를 해 와가지고 받침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밑에 미엄 받침이 있고 무자에 또 초성글자에 미엄 또 받침이 있고 그러니까 미엄 미엄이 중복되죠 이렇게 하면은 리듬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중철바른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보다는 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하면서 미엄 받침을 하는 순간에 윗입술과 아래입술이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듬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중철바른법이 되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그렇죠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죠 장준정씨의 어머나 어머나 안되죠 맛이 없죠 그러면 무슨 발음? 빙고 바로 중철바른법 그래서 어 밑에 무슨 받침을 빌려온다 네 머나의 초성글자 미엄을 빌려서 엄되죠 그래서 엄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머 밑에도 나 자의 초성글자 미연을 받침으로 빌려서 뭐가 아니라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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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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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마세요 맞아요도 똑같이 네 마 밑에다가 뒤에 있는 세자의 초성글자 시옷을 빌려와라 그러면 마가 아니라 맞 이러지 마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발음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리듬을 잘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서 너무너무나 했을 때 넘 미엄자가 왜 닫힐까 이것은 윗입술 아래입술 두개개 입술이 붙어가지고 미엄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양순음 미엄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창조하실 때 입모양을 가지고 미엄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입이 붙는 거 넘 붙었잖아요 네 이렇게 입모양이 벌어졌다가 붙은 거 이것을 가지고 미엄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위로 두개를 혹을 뿔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가획이라고 합니다 획을 더 붙인다는 거죠 가획 가획을 하면은 미엄에서 위로 뿔을 두개를 붙이면 비엄이 되죠 그래서 비엄도 넙 역시 입술 딱 붙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양순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엄이 그런 편은 비엄이 두개 되어있는 것은 쌍비엄 넙 네 빠 역시 마찬가지로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역시 쌍비엄 또 양순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미엄에다가 위로 혹만 붙인게 아니라 옆으로 혹을 아래위로 붙여볼게요 그러면 피엄이 되죠 피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넙 피엄 그 다음에 파 붙었다가 파 떨어지죠 역시 입술이 붙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입모양을 만든 미엄에다가 가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양순음 양순음은 전부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진다 미엄 그리고 거기서 가획한 비엄 쌍비엄 그 다음에 거기다 또 가획한 피엄 이런 것들이 전부 양순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네 이거 하고 너무너무나 노래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사랑했던 사람을 네 앞에 너무너무다는 네 120% 정도는 복부의 힘을 이용을 해서 강조를 해 주고 사랑했던 사람한테는 절제 왜 절제를 하느냐 사랑을 하는 사람은 곱게 다뤄야 됩니다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를 해 주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을 그 다음에 다시 노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강조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이렇게 종결을 시키는 거죠 이 어떻게 그 다음에 잊을 수 그 반음 잊나요 잊나요 잔 잔 잔 잔 리듬을 살려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노래를 종결시켜 주면 여러분의 목소리 네 거기에 대해서 리듬이 아주 네 싹싹 귀에 꽂히도록 귀에 꽂히도록 하려고 하면 발음을 그렇죠 네 한 번에 똑똑 윗입술에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발음을 리듬이크하게 하면은 이 노래의 맛이 한껏 날개를 단답니다 그렇죠 네 리듬을 기가 막히게 소화하는 여러분을 위한 날개 바로 박윤경 씨의 꼭 한 번만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